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고나 14주차 넷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15장에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이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손질해 주실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권면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열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름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열매를 맺으라고 택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선명한 행동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불러올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우리도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한 것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한 것이며 여기서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이며 우리가 믿고 따를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고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미움과 박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평화와 기쁨으로 미움과 박해를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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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